양쇠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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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저기다 송강치다 송강치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좋은 거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정답 가장 돈 좋아할 것 같은 사람 가장 돈 좋아할 것 같은 사람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제육볶음 근데 맛있겠어 맛보다는 거 진짜 다들 수영이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잠깐만 불어해 안경 안경 오케이 네 안경 오케이 노 마스크 노 모자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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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가장 그거 자기면 너덜덜덜덜 해주는구나 담배 피울 것 같은 사람 지금 이거 이거 저녁이신거지 웃었잖아요 내 모습이 넌 너 여기서 끊지마 우선 먼저 할까요? 내가 먼저 할게 나는 이렇게 아 왜 바꿔야 돼요? 미안해 있다니까 자 그리고 그분은 2월 공주 나이스 나이스 뭐라 할 때냐 이렇게 깔끔하게 기용이처럼 얘기할 거만 하고 아닐 건 말하지 마세요. 언제는 얘기하라고 했잖아. 내 맘에 들게 해달란 말이야. 정말 송강 씨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뭐야. 맛있지. 맛있어? 야 둘이 공주 아니야? 야 뒷동안에서 제일 많이 향해. 야 너 무슨 소리야. 야 야 야 야. 아 족이야 족이야. 족이야 족이야. 어? 뭐야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조금만 더. 얘 목을 왜 이렇게 잘해? 얘 목을 왜 이렇게 잘해? 네가 인정해. 아 아 귀신 봤다고 했다 앉을 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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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 친구를 사귀는 조건은 엉덩이 뭐니?